공연 끝났습니다 아 너무 힘드네요 아 너무 아쉬워요 사실 잠을 좀 자고 그랬어야 더 좋은 공연을 했을 텐데 아쉽습니다 아쉬워 목이 너무 안 좋았어 억울해 잠을 자고 공연을 했어야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어신 분들한테 죄송할 따름이죠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아저씨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요 예 아 오늘 공연 1부 V LIVE로 살짝 보여드렸죠 제가 역시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 나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막 실수도 하고 그랬는데 아 몇 년 차되면 카메라 울렁증 사라질까요 어쨌든 되게 열심히 했는데 실수도 하고 그래서 아쉽네요 어쨌든 그래도 내일도 공연이 있으니까 잘 관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구요 생방송으로 짧게나마 좀 함께 할 수 있어서 되게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벌써 10시 51분이요? 그래요 세 시간 했어요 오늘 공연? 공연 세 시간 했대요 자 과연 막공은 몇 분이 몇 시가 있나 할까요? 막주가 이렇게 막주의 첫 번째 공연이 이 정도였으니 준비한 게 너무 많은데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근데 좀 한정적이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것 같고 컨디션도 좀 아쉽고 그런데 그래도 추워진 환경에서 가장 열심히 하고 열심히 또 준비하고 해서 무대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오시는 분들 재밌게 즐기다 가시길 바라구요 내일 2회 하죠 2회 첫 번째 두 번째 다 하시고 모레도 잘 오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잘 잘 잘 시간은 아닌가? 어쨌든 쉬어요 안녕 고마워 촬영 종료